murdered 把 grown up igmatGAN 똰っていう 痒 nonprofits 满蛋 痒 қона ڈам әсә 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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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痒痒 痒 痒 痒 痒 痒 痒 痒 아 아파 벗어요 자 벗어 요오쇼 괜찮아요? 오케이 하루루 왕이 가고싶다 왕이 하로 하로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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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처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제가 어디서 만나요? 何을 어떻게 하셨는지? わかりました 私と秋と百合が最初会ったのは 秋がバイト 私でいいよ秋で 私が冬にバイトしていたところで 彼女は畑に来て知り合いました 冬だからね 私たちは 私たちは 彼女は 働きは好きじゃない?働くは好き? いや、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まあ、人それぞれですよ。 私が頑張るそうだから。 そうそう。一生懸命働く人もおれば、頑張らせやる人もいますよ。 そうですか。 人それぞれですよ。 そうですか。 それで、最初私見た時はどう? 私と見たちが可愛い子だなと思いましたよ。 私が最初の楽しみは、 あ、自由だおagenになる人があります。 私の初めは、私たちは、 私たちは、 今日の人の人にに、 日本の人の人に。 それは、 人の人が日本の人に。 아, 안 밖으로 freedom 저희는 kinda 시클 entren한 시간을? 오늘 닮은 거기없이 너가 클럽을 하다니 본다니 제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다니 그는 인도네시아에 왔다니 내가 인도네시아에 왔다니 그리고 그곳에 결혼하셨습니다 何? 最初は? 最初は別に変わりはないですが すごい変なのはないのでいいからね すごい変なのはない 少し見歩きました ふたきと Après言葉にトランド、ちょっとだけ見て ちょっとだけ見て 最初は 子供まわっ 少し… 子供だけ見て 김구는 큰 쪽이 안 좋은 거예요? 김구는 그니까 깨끗미처럼 그렇게 빨간색. 이매 mainten다. 웃고 있어요. 잘했다. 김구는 아 Austria. 내가 이제 깨끗끗미요. 김구는 밥에 멈추고. 지켜 இர 뒤쪽은 너무 오래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 처음esin 한rios 라고 말한 중 다시 그러니까 불 której inent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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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네. Yuri가 일본쿠르できなかったから 私がまあお盆とか正月の休みの時にあっちにインドネシアの方へ行って一緒にね会ってデートしました インドネシアはどう? インドネシアはまあねあっちは一年中暑いからね。こっちよりはこっちの夏の暑さよりはまだ大丈夫ですよ。 そうだあのー あのお母さん、お母さんは、パパのお母さんね。あのパパは長男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で あの絶対反対するでしょ最初はね。 そうだね。 絶対ダメとかいうね。 あとは? まぁ、まだ仕方ないっていう感じでね。 それは、お母さんが仕方ないですよ。 あー。 いながいでしょう? それでまぁおキスいただいております。 初めてのメラクターとして、 初めてがもってたのは、 二次は、そのメラクターに対して、 二次のお母さんが、 二次のお母さんの姿勢の旅では、 、二次のように、 最初は、 날뛰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는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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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는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요 엄마는 그게 바로 그 아래 그가 그가 그는 그는 그가 하지만 그가 그냥 그는 뭐 이야기 이 자식이 바로 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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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주가 바주가 다음 오늘의 보험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보험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이 처음에 부모님과 부모님의 의학에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죠 제가 처음에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을 한 껍데기하고 그리고 저는 두 개의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외국인의 외국인의 가사입니다 いや。 冬のに焼き止めが。 いいよ。 わかった。 焼き止め。 そこまでなの? あとどこだ? あ、そう、まかんなん。 パパ、最初、最初。 パパ、あの、食べ物。 日本とインドネシア文化が違うじゃないですか。 パパ、なんとかいい言ったんでしょ? それ、食べ物はどうですか? うーん、まあ、 辛いものはやっぱりね、できないけど、 他のものは全然大丈夫ですよ。 ああ。 食べ物はだいたい大丈夫? うん、辛いもの以外ならOKです。 やめて、やめて。 はい。 うん、それを食べる。 うん、来て。 うん、 darkness。 僕に飾る。 半分で、半分で。 うん。 그 사람을 비교해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해 다시 끝에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해 가고 싶습니다. 저녁의 부모님 SW에 서서는 제가 저희에게도 지원이 좋습니다. 다시 다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조사한 관계로, 우리에게도 전공이 필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공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필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공이 필요한 점을 주의하여 이제 저에이 이제 더 큰 단 이제 이제 다 이곳에 그냥 일주일 일주일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제가 제가 그녀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우리의 생년월일 몇 녀석이 몇 녀석 몇 녀석 이 녀석이 네 녀석이 12년간 여기 6년석 제 очень 좋아. 알겠습니다. 또 먹잖아. 나도 먹으니까 많이 nighttime. programa가 있던 야. 그분가 있던 야. amps으러가 있는 것 같은 거. 날은 안 좋아집니다. 나에게는 없어지죠. 집에서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은 야생이었어. 사회에 있는 학생이었고. 학생이 깨도. 학생에 sans 학생이었어. 원래는 바로 세계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떤 아예? 어, 세계부터는? 네, 세계부터는. 네, 세계부터는? 네, 그 두 번째가 그 두 번째는 그 두 번째가 그 세계부터 그 두 번째가 주 neck 주 neck 주 neck 주 neck 해 해 해 가 다음 예를 들어 появ때 꼭 수업으로서 정리하러 왔는데 이케을 당해 사실은 수업으로 반영장도 그리고 작년 남은 여기서 반영장도 그렇게 반영장도 고정한 저는 이 이런네 인도 그 그 그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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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야는 못할 것만큼은 그들의 여야 그들의 여야에 따라서는 멤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르신을 통해가서 약간의 여야 자막은 김해의 불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점의 정권의 정권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donne을 말하는 것처럼 전해드린 소원과 말씀하신다시피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tane bye